복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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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각은 그냥 우리가 단면으로 놔두면 이런거에요. 여기에 지면이 있어. 이게 수평면이에요. 거기에 내가 이제 나침판을 갖다 놨더니 나침판이 요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참고로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문방구 같은 데 가서 나침판을 살 일은 없겠지만은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다닐 때 뭐 학교 선생님들 준비물을 가지고 이제 문방구, 나침판 같은 거 준비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야. 근데 문방구 가서 나침판을 가서 사보면요. 나침판이 항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어떤 잘 모르는 친구들은 어 아저씨 이거 나침판 고장 나는데요. 나침판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라고 하면은 그게 기울어진 게 고장난 게 아니면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저씨도 이거 잘 모르지. 어? 나침판 이거 왜 기울어져 있지? 어 이게 고장난가? 불량이 났나? 다른 걸로 바꿔줄게 하고 다른 걸로 바꿔줘? 그래도 그것도 어떻게 돼. 똑같이 기울어져 있어. 아저씨 이것도 또 고장났는데요. 어 이상하네. 회사에 연락을 해봐야지. 회사에 연락하면은 아 이거 원래 기울어져 있는 걸 하고 아 그런 게 어딨냐고. 왜 나침판이 기울어지냐고. 원래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정상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나침판에 앵글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으면 이게 수평면에 대해서 이 기울어진 각을 이걸 세트라고 하면은 이게 복각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 복각을 크게 세기로 한번 나눠서 한번 해서 그려볼게요. 자 우리 지구에도 지리상의 적도가 있듯이 자기의 축과 수직한 자기의 적도가 있습니다. 이 자기의 적도로 가면요. 나침판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고 나침판이 지평선 즉 수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나란하게 나침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도 지방 가서 나침판을 살 때만 나침판이 이렇게 수평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 적도에서는 나침판이 기울어진 값이 없기 때문에 이건 복각의 값이 얼마가 되겠어? 복각이 0도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자기의 북극으로 가거나 혹은 자기의 남극으로 가잖아요. 자기의 남극으로. 그럼 내가 딱 자기의 북극에 갔어. 그럼 내 발 밑에 자기의 북극이 있는 거야. 그럼 나침판을 갖다 놓으면은 나침판의 앵글이 어떻게 되겠어? 딱 밑을 가르치게 돼요. 수직하게.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복각이 몇 도가 되겠어요? 복각이 90도가 되겠지. 근데 자남극으로 가면은 내 발 밑에 자기의 남극이 위치해 있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나침판의 앵글이 위로 서버립니다. 자북극으로 가면 나침판의 앵글이 딱 밑으로 가르치는데 자기의 남극으로 가면 나침판의 앵글이 위로 올라가 버려.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북극 같은 경우에는 나침판의 앵글이 여길 가르쳐. 그러니까 이게 복각이 90도가 돼. 자북극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자남극으로 가잖아. 자남극으로 가면은 나침판의 앵글이 이렇게 위쪽으로 가르치고 나침판의 S극이 아래쪽으로 가르쳐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얘는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90도라고 해야 되느냐? 일단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90도는 맞아요. 복각이 90도는 맞는데 이렇게 하면은 복각이 자북극과 자남극이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표시할 때 자기 적도보다 북쪽에 있을 때는 복각의 부호를 플러스 자기 적도보다 남쪽에 있을 때는 복각의 부호를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그림 보면은 자, A, B, C 세 지점이 있는데 자, 수평면이 있어. 거기에서 A 지점 같은 경우에는 지도상의 위치를 보더라도 적도보다 북쪽에 있잖아. 그러면 나침판의 앵긋 화살표 가르치는 방향이 나침판의 앵긋을 가르치는데 수평면에서 나침판의 앵긋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얘는 복각의 부호가 풀었으니까 얘는 자기 적도보다 북쪽에 위치한 거야. 근데 이제 지리상의 북반구라고 하는 건 자기 적도보다 북쪽하고 약간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험자에 나올 때는요. 이렇게 복각이 풀었으면 북반구에 위치해 있었다 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B지역과처럼 B지역처럼 B지역에 갔더니 어? 나침판이 수평면하고 이렇게 나란하게 위치해 있어. 그럼 얘는 복각의 크기가 0도니까 여기가 자기 적도가 되는 거고 그런데 C지역과치 남반구 같은 경우는요. 나침판이 기울어져 있긴 해요. 근데 나침판은 N극이 위쪽으로 가르치고 S극이 아득쪽으로 가르치단 말이야. 그럼 복각을 따질 때 얘는 복각의 부호가 마이너스 되는 거고 이건 자기 적도보다 남쪽에 있어가지고 남반구에 위치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암석 속에 남아있는 평각과 복각을 분석을 하면 이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얘가 북방구에 있었는지 남반구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위도는 어떻게 됐는지 암석 생성 당시에 위도를 알 수 있는 자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각 가지고 진북이 돼서 어느 쪽만큼 떨어져 있고 복각 가지고 지구상의 위도가 어디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암석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땅덩어리가 과거에는 현재와 다르게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자 페이지 22페이지의 탐구 자료 고지고지하게 복각을 이용한 대륙의 이동을 알아보는 탐구 자료 한번 봐봅시다.